어 핸드폰 배터리가 21%네 충전해야지 까봉아 뭐해 하지마 까봉아 언니 충전해야 돼 언니 배터리가 없어 까봉아 뭐해 까봉아 언니 충전해야 된다니까 까봉아 왜 자꾸 이거 빼 안돼 까봉아 이거 위험해 까봉이 아 까봉아 자꾸 이거 빼 이제 안 빠지지롱 까봉아 너 왜 이렇게 잘 빼 까봉이 까봉이 언니 핸드폰 못하게 하려는 거야 까봉이랑 놀아달라는 거야 언니 충전시켜놓고 까봉이랑 놀아줄게 얘 걸렸다 그만 알겠지? 까봉이 까봉이